제목 참 묘합니다. 예전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말은 들어봤지만 돈은 냈지만 성매매는 아니다.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박성매 변호사님. 대학생 시절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현직 경찰관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지난 2021년 1월에 경기도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현직 경찰관 남성이 18만 원을 내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하하 2021년이면 지금 2024년이니까 한 3년 전쯤 일이잖아요. 그러면 박성매매 사장님 성매매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이런 거 따로 없어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 즉 성을 판 사람, 산 사람 모두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게 되는데 징역 1년 이하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즉 5년 사이에는 충분히 수사해서 기소를 할 수 있고 아마 추정컨대는 이 업소가 다른 사건으로 적발됐고 그 수사 과정에서 장부에 이 남성의 이름이 남아있던 것은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장부, 물론 장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3년이 훌쩍 지난 이 사건이 이제서야 드러났고 지금 이 당시에 대학생이고 지금은 더더욱 놀라운 게 현직 경찰관이라는 인간이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재판까지 넘겨지게 됐다는 건데 하재근 변호사님, 그러면 재판에서 이 인간은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부인했습니다. 이 남성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매매 대가로 입금을 하긴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서 소파에 잠시 앉았다가 금액 환불을 받지 않고 그냥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부인하니까 검찰이 업소 장부를 증거로 내밀었는데 업소 장부에는 저 남성의 개인정보가 적혀있고 그 옆에 착한 놈 이렇게 써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업소 장부에서 착한 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바로 특별한 문제없이 성매매를 마친 손님을 그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반대로 갑자기 취소하거나 무리한 요구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라는 단어로 표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가 이러한 업소 장부의 메모, 또 업소 관계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지불 금액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성매매를 한 것이 맞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라는 표현이 나온 거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지 경찰관이라는 거예요. 3년 전에는 대학생 신분이고 대학생 신분이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의혹 혐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1심 재판부라는 얘기는 항소심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습니까? 항소심까지 갔는데요. 항소심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를 한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과 성매매 상대의 여성과의 사이에 성행위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하려면 합리적 의심 없이 증거로 입증이 돼야 되고 이게 입증이 되지 않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대가를 불특정인에게 주고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로 나아갔어야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성인이 대상인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성행위로 나아갔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그게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업소 실장이 돈을 입금받고 장부에 착하다 이렇게 기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장이 성매매를 하는 현장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는 것이 반드시 성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본 것 같고. 그리고 지불금액 18만 원을 성매수 대가로 지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대금을 환불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맞지만 신분증을 본인 신분 인증을 위해서 업소에 보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환불받겠다고 실갱이를 벌이다가는 뭔가 자신의 신분이 더 노출될 것 같은 어떤 우려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아니 제가 재판부의 판결에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2심 재판부의 말에 조금은 이해 안 되는 구석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시에 경찰이 아니라 당시에는 대학생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봐 신분증 맡겼다고 해서 노출될까 봐 18만 원 환불받지 않고 현장 떠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판단을 다 쳐요. 그런데 애초에 이게 기소될 때 검찰이 기소할 때 박성배명사 경찰 출신이시가 제가 여쭤볼게요. 애초에 검찰이 기소할 때는 2021년 1월 3년 거의 산이 다 돼가요. 2021년 1월이니까. 경기도 한 성매매 업소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남성 현재 경찰관이라는 거예요. 지금 18만 원을 내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 혐의로 기소했다. 자 보세요. 외국인 여성과 그냥 일반 여성을 표현한 것도 아니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그럼 보세요. 당시에 그 업소 실장이 박성매명사 현장에 떠나서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치지만 그러면 당시에 외국인 여성이나 특징이 있으니까 그 여성에게 재판부다 검찰이 수사관에서 확인해봤을까지 이 남성과 해당 남성과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걸 안 따져봤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직접 조사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만약 직접 조사를 했다면 그와 같은 사정이 1심 판결문이나 2심 판결문에 그대로 드러났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 성매매 사건으로 적발되게 되면 구체적인 성매매 행위의 상대방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도 기소돼 처벌받는 성매매 남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그 업소에서 일을 하다가도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수사 불협조에 따라서 성매매 여성을 직접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 선고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1심 재판부가 판시하듯이 이 남성이 업소 관계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다. 그 문자 메시지 내역상 성매매가 상당히 의심될 뿐만 아니라 금액을 지불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자신이 그 자리에서 나온 이후에 이 성매매를 취소해달라거나 환불 요청을 하지 않은 것 자체는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2심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굳이 따져보자면 신분이 노출된 상태라 부담을 느꼈다. 그 당시에는 대학생 신분이었죠. 아마 변론 과정에서 당시에는 대학생이었지만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취재 진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장을 받아들였던 것인데 아마 주장컨대 이 사건이 불과 1년 전 사건, 비교적 최근 사건이었다면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 전, 4년 전 사건의 경우에는 성매매 사건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든 지나치게 오래전 사건은 그 사건의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 당사자 지위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법원에 남아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지나치게 오래된 사건, 물증도 충분히 하지 않고 이 정도 시간 소요된 동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굳이 이 피해자를 처벌해야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이 2심 재판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만 성매매 여성과의 직접적인 조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정황상 유죄를 선고해도 우리는 없는 판결인 만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으로 갈쯤 볼게요. 그런데 최진모 교수님, 2심에서 뒤집혀서 무죄가 나왔어요. 재판부의 판단 존중해볼게요. 그러면 이 남성도 무죄니까 지금 목소리 높일 수 있어요, 해당 남성도. 그렇지만 현재 경찰관이라면서요. 그리고 4년 전쯤에 대학생 신분으로 성매매라는 불법 행위를 하려고 했잖아요. 무죄니까 하지는 않았다라도, 즉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성행위를 하려다가 아이쿠, 냄새가 나서 불쾌해서 나왔다. 그게 이유였고 18만 원 지불했지만 내 신분이 드러날까 봐 받지 않고 나왔다. 그러면 그때 당시 본인 판단도 그래, 자기가 공무원 시험, 즉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마량이 이게 알려지면 진짜로 더 후환이 들어올까 봐 그런 생각에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추정입니다. 어쨌든 당시 자기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걸 인지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경찰이에요. 법적으로는 무죄겠지만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도덕적으로는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저는 일반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이 경찰을 보면 이 경찰이 올바르게 어떤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 본인이 경찰이 되기 전에 한 일이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그게 불법인 걸 알면서도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경찰 직업을 하면서 경찰관을 수사 역할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 과연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물론 본인은 나는 경찰 되고 나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면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생각과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잡아야 되고 처벌하고 그 사람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과연 본인이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저는 직업을 다른 직업을 갖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직업도 아니고 경찰관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 이런 예전의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 말고도 도의적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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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